안녕하세요. 르리코의 김시엘입니다. 정시시험이 바로 다음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도 성악과 정시의 최종 경쟁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고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몇몇 대학을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만큼 성악을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해는 연세대로의 쏠림 현상이 눈에 띕니다. 그 외에 경희대, 중앙대 등 항상 높은 경쟁률을 보았던 학교들의 경쟁률이 올해는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경쟁률과 비교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사이트 2022년도 음대 성악과 정시 경쟁률을 참조하세요. 그럼 가나다군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남자 17명 뽑는데 149명이 지원을 해서 8.76대 1이고요. 여자는 150명이 지원을 했네요. 그래서 9.38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성신여대는 12명 뽑는데 67명이 지원해서 5.58대 1 그리고 연대는 남자 12명 뽑는데 167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13.92대 1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12명 뽑는데 205명이 지원을 해서 17.08대 1로 마감을 했네요. 아마 이 여자의 경쟁률이 통틀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계 예대는 남자 12명 뽑는데 30명이 지원해서 2.5대 1 여자는 11명 뽑는데 42명이 지원해서 3.82대 1 추계 예대가 사실 경쟁률이 조금씩 높았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해볼만한 경쟁률인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남자 10명에 지원 39명에서 3.90대 1 여자는 13명 뽑는데 93명이 지원해서 7.15대 1로 마감을 했네요. 여자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7명 뽑는데 7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1대 1이네요. 카톨릭 대학교에 지원하신 분들은 미리 축하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지원하신 분들 다 붙는다는 얘기죠. 1대 1이면 그리고 여자들은 6명 뽑는데 18명이 지원을 해서 3대 1의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청신대는 아직 발표 안 했고요. 나군의 서울대학교는 남자 13명, 여자 13명 뽑는데 남자는 124명이 지원을 해서 9.5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여자는 94명이 지원을 해서 7.23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대는 올해 수능 점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공부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한 것으로 보이네요. 숙대는 26명 뽑는데 140명이 지원을 해서 5.38대 1이고요. 2대는 24명 뽑는데 107명이 지원을 해서 4.46대 1의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남자 13명 뽑는데 95명이 지원을 했네요. 7.31대 1, 여자는 12명 뽑는데 105명이 지원을 해서 8.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네요. 당국대학교는 남자 여자 7명 뽑는데 남자는 23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3.29대 1, 여자는 42명이 지원을 해서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중앙대는 13명씩 뽑는데 여자 남자, 남자가 77명이 지원을 해서 5.9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여자는 53명이 지원을 해서 4.08대 1의 지원율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신대와 협성대, 세종대는 아직 발표 안 했고요. 다군의 수원대는 남녀 22명 뽑는데 98명이 지원을 해서 4.4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동동여대는 16명 뽑는데 199명이 지원을 해서 12.44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동동여대가 올해 굉장히 경쟁률이 높네요. 명지대는 남자 8명, 지원은 49명이 했고요. 경쟁률은 6.13대 1, 여자는 9명 뽑는데 51명이 지원을 해서 5.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성결대는 14명 뽑는데 12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성결대학교에 지원하신 분들은 0.86대 1이라 모두 다 붙겠습니다. 지원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서울신대는 10명 지원에 33명이 와서 3.3대 1, 서울신학대학교는 교회음악과죠. 안양대학교는 8명 뽑는데 지원이 13명, 1.63대 1의 지원율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렇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쟁률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실수 안 하고 잘 부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도 성악과 정시 최종 경쟁률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문을 빌고요. 전부 잘 보셔서 전부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